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읽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드디어 D-100 수능 100일 남겨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응원차 오늘 또 캐슬을 찍고요. 응원을 하고 싶지만 동시에 선생님이 또 여러분들 D-100이라고 해서 이상한 거 하는 애들 당구의 말 꼭 100일이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기간을 보내야지만 수능 때 웃을 수 있는지 그 안내를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일단 선물을 갖고 왔어요. 선물을. 100일이니까 이상한 곳이 이상한 데 가서 100일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선물. 여러분 지금 100일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와중에 고민이 참 많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고민 이벤트. 여러분들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면 선생님이 일일이 답변을 달게요. 답변을 달고 아무 장난식 그런 거 말고요. 댓글 중에 고민이 되게 많은 친구들에게도 공감되는 그런 고민인 거야. 그런 것들은 선생님이 또 뽑아서 선물을. 선물도 주고 캐스트에서 직접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 그래서 캐스트를 통해서 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또 안내를 드려볼게요. 고민 이벤트 진행하니까 댓글 많이 여러분들 남겨주시고요. 일단 100일을 맞이하여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을 꼭 하고 싶은 건 일단 선생님이 네 가지를 뽑아놨습니다. 자 네 가지. 이쪽으로 와볼까요? 네. 그 첫 번째가 조급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오 이제 100일밖에 안 남았대. 어떡하지? 나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이 집중력.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몰입. 여러분이 공부할 때 정말 내가 공부할 때는 옆에 뭐 그냥 먹어와도 먹어와도 모를 정도로 여러분 몰입해야 돼.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공부할 때는 누가 날 건드려도 건들지 못할 정도예요. 그 포스. 공부하면서.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100일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100일 동안 집중해서 하면 상반기 동안 내가 밀었던 거 모자랐던 이런 부분들을 남은 100일에 다 채울 수 있다. 이게 절대 100일은요. 작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더 집중력을 발휘하느냐 그거에 달려있으니까 최대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 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제 실전 훈련을 많이 할 거예요. 모의를 치러보고 내가 공부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미리 맛보고 싶고 해서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을 보면 볼수록 자꾸 뭐야. 자꾸 비가 나게 돼요. 자꾸 막 아 나 왜 그러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점수가 안 오르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나쁜 생각은요. 다시 집중력을 와일시켜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험생. 여러분이 지금 갖춰야 되는 사고는요. 긍정적인 말인데요. 우리가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왜 뭡니까? 점수를 높여서 뭐 어디 자랑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수능은 여러분 자랑해도 돼요. 수능은. 그런데 수능 전에 치르는 모든 시험은 단지 수능을 잘 보기 위한 하나의 과도기일 뿐이고요. 그러니까 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거잖아. 시험을 치르면 해서 내가 안다라고 했는데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런 거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세 번째야.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약점 체크. 그걸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피드백을 시험만 치르는 게 다가 아니고 시험을 치러보고 그거를 보완하는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야. 그런데 그걸 할 때마다 자꾸 마인드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그냥 오늘도 그냥 화만 나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 여러 말로 요새 원형적 사고. 원형적 사고 그게 중요하다. 승진적 사고 이런 거. 긍정적으로 자꾸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만 첫 번째 얘기하는 집중력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야. 틀린 거. 잘됐다. 다행이다. 미리 틀려서. 다행이다. 수능 때 틀렸으면 큰일 날 뻔했죠. 미리 틀렸으니까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여기에서 내가 혹시 개념이 오해가 있나?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나? 개념은 잘 알고 있는데 왜 문제를 못 풀었지? 결국은 뭐야. 문제 읽는 법. 행동 영역. 문제의 표현으로부터 문제를 읽는 그 단서를 찾는 그런 훈련이 덜 돼 있다는 얘기잖아. 그런 부분들을 자꾸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 지점을 가지고 남은 100일이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야. 당연히 뭐야. 역전이란 말이 왜 있는 겁니까? 그렇죠? 100일 동안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가 결국 수능 때 다시 앞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자세로 하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 하나. 당부의 말이야. 많은 친구들이 지금식이 오면 약점을 발견하고도요. 아 이게 약점이구나. 그래서 막 눈으로 풀어. 눈으로 푼 애들이 많아. 특히 이제 풀었던 문제. 기출도 다시 정리하고 약점을 보완하다 보면 어? 이거랑 관련된 기출이 이런 게 있었는데 어?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은 그 기출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틀린 거잖아. 그러면 다시 기출을 들어갈 때 기출을 다시 문제를 다시 읽고 풀이를 스스로 적어보면서 답을 내봐야 되는데 그때 대사수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내가 예전에 풀었던 거야.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래서 뭐야. 눈으로 풀어. 지금 선생님 맴매라고 썼지만 사실 몽둥이 팩토리알이야. 맴매로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수능 때의 계리감에 가장 큰 원인 제공을 하거든요. 여러분 수능은 눈풀이가 되나? 여러분 수능은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돼. 답을 끝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100일 남은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 문제를 풀더라도 반드시 마지막 계산까지 꼼꼼하게 여러분이 하셔야 돼. 마지막 계산 훈련도 훈련인 겁니다. 이거를 아니 가장 수능과 가까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그냥 눈풀이 하잖아. 그럼 수능 때는 뭐라고요? 어? 내가 연습할 때는 눈으로 푸는데 수능 때는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 거기서의 계리감이 크다니까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래서 꼭 여러분 풀어보고 그리고 내가 틀린 문제가 있어요. 틀린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해설지를 보고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할 거잖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잖아. 우리 이해를 한 후에 뭐해? 어? 이해했구나 하면 내 거야? 당신 거예요?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당신 거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해설 강의를 통해서 이해를 한 후에는 반드시 강의를 멈추거나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해설지를 덮고요. 스스로 다시 풀이를 적어보면서 끝까지 담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것만 명심해주면 분명히 여러분들 100일 동안 이 자세로 이것만 지켜주면 분명히 많은 걸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 있게 알죠? 이제 우리는 원형적 사고를 갖는 거야. 자신감 가지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면 분명히 수능 때 웃을 수 있을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때까지 같이 화이팅 하는 겁니다. 화이팅! 조금ён금 수능 수능 Cao .